다음 소식입니다. 부작용이 걱정돼서 백신 접종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보험사들이 잇따라 관련 보험 상품을 내놨습니다. 백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불과 넉 달 만에 20만 명이나 가입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작용 중에서도 특정 부작용만 보장하는 데다가 또 개인정보가 마케팅 용도로 쓰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보험사들이 잇따라 백신 보험이나 부작용 같은 문구를 앞세워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신 보험이라고는 하지만 정식 명칭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으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합니다. 즉 근육통이나 두통 같은 일반적인 이상 반응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는 이른바 과장 광고인 셈입니다. 특히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받은 사례는 0.0006%에 불과하지만 보험사들이 백신 보험이라고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일부 보험사는 금융 플랫폼과 제휴를 맺고 무료 가입 이벤트도 벌이고 있는데 이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상품에 따라서는 응급실을 내원한 경우에만 보험급 지급이 이뤄지기도 해서 가입할 때 주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비즈 김성훈입니다.